아 성공했다 너 교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는거야? 응 교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는거야? 응 교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는거야? 응 아 뭘거 아니야 저기 내가 수술하러 가던데 네가 앞으로 하려고 했어 우와 성공했다 우와 성공했다 쉬어 우와 성공했다 다시 할게 내 대사가 너무 이상해 응 액션 성공 무슨거야? 일해냇 액션 성공했다 교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는거야? 응 저기 이따 수술하러 가야하는데 이따 아빠라 그랬을까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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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